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.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대구 5명이 더 나와서 누적 사망자는 1165명이고 경북은 13명이 더 늘어서 누적 1173명입니다. 신규 확진자는 대구 4천30명, 경북 5천22명입니다.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은 대구 47.8%, 경북이 31.3%입니다.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구 2만 7천여 명, 경북 3만여 명입니다.